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38강이고요. 동명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명사의 중요한 표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I'm looking forward to죠. Look forward to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를 고대하다의 뜻이죠. 고대하다. 그래서 이 to가 전치사의 to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동명사 ing가 옵니다. 그래서 너를 다시 보는 것을 나는 고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보시면 This is far from ing죠. 이거는 뭐예요? 결코 뭐뭇이 아니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결코 진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far from ing 하면 결코 뭐뭇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패턴 문장을 통해서 좀 더 심화 문장을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또 나온 거죠. 우리는 학수고대한다 또는 고대한다. 뭘 고대합니까? ing 나와야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이 들어간 거죠. 그녀가 visiting us. 우리를 방문하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His composition. 컴포지션은 장문이죠. 장문. 그의 장문이 Is far from ing인데 B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Satisfactory죠. 그래서 그의 장문이 결코 Satisfactory가 뭐야?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devote to A to B죠. A to B. A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헌신했어요? finishing the work죠. 그러니까 그 일을 끝내는 데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바쳤다. 몰두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 일을 끝내는 데에 자기 자신을 바친 거니까 몰두한 거죠.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게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He is above doing이에요. 여러분, above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뭐 위에죠? 뭐뭐 위에가 영어에서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on이죠. 그렇죠? on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above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on은요. 이게 표면이라고 한다면 on은 이렇게 붙어있는 게 on이에요. 아십시오? 여기 붙어있으면 on. 그렇죠? 그런데 이제 above 같은 경우는 above 같은 경우는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지면과 다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초월한 느낌이에요. 초월한 거. 그렇죠? 초월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는 그렇죠? 그러한 such a mean thing. mean이 뭐예요? 의미 아닙니다. 여기에서 mean은 비열한이죠. 비열한. 그렇죠? 그러한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을 넘어선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는 것을 넘어선 사람. 그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을 초월한 사람. 그래서 뭐뭐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비열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을 초월한 사람. 그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above가 전치사니까 뒤에 ing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 다음에는 여러분 투부정사를 쓸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동명사를 쓸까요? 주로 뭘 써요? 주로 동명사를 쓰죠. 투부정사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죠?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have no choice choice but to 동사원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때 이 but이 전치사이에요. 얘가 전치사의 의미로 뭐뭇을 제외하고거든요. 제외하고 이런 전치사 몇 가지가 있습니다. except라던가 but이라던가 그렇죠? 뭔가를 제외하고 이런 뜻으로 쓰이는 이 전치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몇몇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전치사 다음에는 대체로 동명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대체로 동명사를 써요. 계속 보시면은 so far from reading the letter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죠. 그 편지를 결코 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사고문 비스무리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어에다 그냥 이렇게 수식해주면 됩니다. 분사고문은 이제 ing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건데 이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것도 앞에 빙이 생략돼 있죠. 그렇죠? 빙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담에 주어동사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이 빙이 생략된 형태 중에 또 뭐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다 빙이 생략된 거 분사고문은 이렇게 다 앞에 ing가 나오고 이거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냥 묶어갖고 주어에다가 수식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 편지를 그렇죠? 그래서 결코 읽지 않았고 읽지 않은 그는 그렇죠? 그것을 열지도 않았다. 그 편지를 열지도 않았단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she came near 그쵸? came near도 되고 come near, go near 이러면은 고도 되죠. go near ing 하게 되면 뭐뭐 할 뻔하다 해요. 자, 그녀는 그것을 잊어버릴 뻔했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 came 대신에 고 과거용 써야겠죠. went near을 써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I could hardly keep from smiling인데 여러분 keep from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keep 다음에 그쵸? a가 나오고 from ing가 나올 때 요 때 표현은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지금 keep from이 붙어있네요. 그쵸? 붙어있을 때는 뜻이 그냥 뭐뭐 하지 않다. 또는 뭐뭐 하지 않다. 또는 뭐뭇을 참다의 뜻이에요. 참다. 아시겠죠? 그래서 I could hardly keep from 참다죠. 참을 수가 없었다죠. hardly니까 웃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되셨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did it. 나는 그것을 했죠. 그런데 with a view of ing입니다. with a view of ing 자, with a view of는 뭐예요? 예, 바로 뭐뭐 할 목적으로의 뜻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할 목적으로 saving your trouble 자, saving your trouble은 뭐예요? 너의 수고를 save, 모으다가 아니라 이때 수고를 덜다의 뜻입니다. 이게 그쵸? 너의 수고를 덜다. 너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예요. 덜 목적으로. 너의 수고를 덜 목적으로 I did it. 나는 그것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이제 정말로 이거는 뭐 내신에서 그리고 또 순행에서도 나왔었고 아, 그리고 뭐 탭스라던가 뭐 토익 이런데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줄 치고 별표 하나 했는데 별표 두 개 더 할까요? 네, 두 개 더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게 뜻이 뭡니까? be used to ing 저 be used to ing 그쵸? 또는 명사를 쓸 수도 있겠죠. 명사 그냥 명사 자, 얘는 뭐예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 뜻이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얘랑 완전히 같은 표현이 뭐예요? be accustomed to 다음에 ing 그쵸? 그리고 명사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신기한 게 be accustomed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로 이렇게 오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어 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be accustomed 다음에 이때 to 다음에 ing나 명사가 나올 때는 얘가 전치사가 되겠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는 이때는 투부정사의 to가 되겠죠. 그쵸?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be accustomed 다음에 to 다음에 동명사나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be used to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의 뜻일 때는 동명사랑 명사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be used 다음에 be used 다음에 이 accustomed처럼 얘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왔다. 이때는 여러분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쵸? 그런데 be accustomed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도 의미가 익숙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이때는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 투부정사의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m used to used to I'm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내가 익숙하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복습을 좀 해보죠. 1번 보시면 when 뭐뭐 할 때죠. 그녀가 봤을 때인데 뭘 봤어요. a blind man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건 지각동사죠. so가 그리고 얘는 목적어고 그 다음 목적보어가 지금 run over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동사원형이 아니라 과거분사죠. 왜냐하면 run over는 지금 타동사 구거든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고 이렇게 by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p예요. 그쵸? run이라는 거는 run ran run이죠. 네. 그래서 3단 변화가 pp입니다. 그래서 run over는 뭐예요? run over는 원래 뭔가를 치다죠. 근데 치이다죠. 보니까 침을 당한 거예요. 그쵸? 예, pp입니다. pp. 과거분사 자동차에 의해서 침을 당한 것을 봤어요. 한 맹인이 그쵸? 그렇게 봤을 때 어디에서? on a busy street 바쁜 거리에서 자동차에 의해서 한 맹인이 침을 당하는 것을 그녀가 봤을 때 그녀는 decide it to 뭐하기로 결정했어요? devote ourselves to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디에? 돕는 데에. 그쵸? 뭘 도와요? blind people이죠. 눈 먼 사람들을 돕는 데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던져 넣는 거죠. 그쵸? 그러기로 결심한 겁니다. 1번 어렵지 않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had been looking forward to 예요. 그쵸? 우리는 계속해서 고대해 오고 있었다가 되겠죠. 그쵸? 계속해서 고대해 오고 있었다. 뭐하는 것을? going abroad죠. 외국에 나가는 거. 뭐하기 위해서? to enjoy the holidays. 그쵸? 그 휴가나 휴일이죠.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but 그러나 unexpected happenings.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사건이 강요했죠. 우리가 뭐 하도록? to cancel it. 그것을 취소하도록. 그것은 뭡니까? 예, 바로 해외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을 취소하도록 강요했어요. 자, to 다음에 소유격 once 나오고 그렇죠? once 나오고 감정명사 나오면 감정명사 하계도예요. 근데 great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매우 실망스럽게도 그렇죠? 우리가 매우 실망 우리에게 매우 실망스럽게도 그 예기치 않은 해프닝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취소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거 또 전형적인 물주구문이죠. 그렇죠? 얘가 지금 물주 사물주어입니다. 그래서 부사구나 부사절로 예기치 않은 해프닝으로 인해 우리는 실망스럽게도 매우 실망스럽게도 그것을 취소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외에 가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so far 근데 이 so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so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데 얘가 앞으로 지금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치가 나는 겁니다. 도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it은 또 이거 가주어이죠. 가주어 그쵸? 가주어고 진주어는 어디 있어요? 네, 바로 that men are naturally equal 이게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자연스럽게 동등하다라는 것이 그렇죠? 동등하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 뭐예요? 이 far from being true죠? 네, 결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 so far 가 it is 뒤에 있었는데 지금 so far 앞으로 땡긴 거죠. 강조 하려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이 그렇죠? 네, 사실이 너무 사실이 아니어서 지금 so 됐고 문 이제 지금 또 그렇죠? 사실이 아니어서 그래서 노 투 피플 두 이 사람들 두 그 피플이 그렇죠? 두 사람은 노니까 아 이제 자 이 해퍼나월 가로 묶어줘야겠죠? 이 두 사람은 캔비 투게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두 사람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이 벗은 제외하고 입니다. 전치사에요. 제외하고 자, 뭘 제외하고 누군가가 얻는 것을 제외하고 뭘 얻어요? 아주 분명한 어떤 우월성 그렇죠? 슈퍼리얼리티 우월성을 누구보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분명한 우월성을 얻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다. 해퍼나월 30분 동안 그렇죠? 예 한 시간에 반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두 사람이 만나면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우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우월성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 말고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는 없대요. 30분 동안 30분 동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스럽게 동등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이 아니어서 두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분도 그렇죠? 예 뭐를 제외하곤 한 사람이 분명한 우월성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얻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저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녀는 희망했습니다. 뭐 하기를 계속 하기를 그녀의 스터디 오브 피직스니까 물리학 공부를 어디에서? 아메리칸 유니버스리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그녀의 부모님은 워 프라우드 오브니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딸을 그렇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인컬리지드 아주 격려했죠? 그녀가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외국 가서 미국 가서 물리학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랜드파더 할아버지가 강력하게 어브젝티드 투죠? 네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뭐 하는 걸? 의미상의 주어 허리죠. 그녀가 빙센트 보내지는 것을 어디로? 해외로 그렇죠? 온 더 그라운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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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로 즉 그녀가 might soon be Americanized 죠? 바로 그녀가 곧 미국화 될 것이라는 이유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화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get married 니까 그녀가 결혼할 수도 이유로 누구와 결혼해요? get married 투 까지죠? 바로 foreign 외국인 뭐가 아니라 to a Chinese 중국인이 아니라 한 외국인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해외에 보내지는 것을 반대한 거죠 할아버지가 되셨죠? 네 전통적인 중국인 집안인가 봐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는 6번까지가 아니라 5번까지만 있네요 자 마지막 5번 살펴보고 38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션은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뭐로써 결과로써 뭐의 결과 전쟁의 결과로써 그렇죠 여기서 끊어줘야겠죠 여기까지가 이 주부죠 주부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써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has caused 에요 이게 뭡니까 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cause 라는 표현은요 뒤에 용래가 어때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라는 용래를 쓴다는 거 이렇게 얘가 투부정사하도록 일으키다 야기하다 그렇죠 이 용래를 가진다는 걸 알고 보셔야 돼요 자 머치 테리토리니까 많은 지역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지역은 뭐예요 위치부터 괄호 열고 어디에서 괄호 닫아요 여기서 괄호 닫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어 부분이 머치 테리토리인데 얘를 수식해주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위치부터 그렇죠 레스트릭션까지가 이 테리토리에 꾸며주고 그리고 목적어가 이 테리토리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위치 이하는 이따가 해석하고 많은 어떤 그러한 어떤 지역들이 뭐가 되도록 투 비 클로스도 닫혀지게 되도록 야기했대요 그렇죠 인어 라지 디그리니까 상당한 정도로 그렇죠 자 for the purpose 보니까 뭐뭇을 뭐뭇을 목적으로죠 뭔가를 목적으로 발전시키는 걸 목적으로 어떤 거를 홈 인더스트리 국내 산업을 그렇죠 자 위더 뷰투는 뭐였어요 아까 위더 뷰투 인지 뭐뭇하기 위하여죠 이것도 뭐뭇할 목적으로 즉 뭐하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죠 뭘 만들어요 그 새로운 나라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목적화 다음에 목적부어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끔 독립하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그렇죠 이 많은 지역들이 투 비 클로스드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닫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지역을 꾸며주는 위치 이하의 표현을 보시면 이전에는 열려 있었죠 어디에 무역에 그렇죠 그런데 위드 뷰 오월 노 레스틱션 이니까 거의 제한이 없이 아니 아예 제한이 없이 무역에 이전에는 완전히 열려 있었던 그러한 많은 지역이 닫혀지게 되는 거죠 무역이 그렇죠 닫혀지게 되게끔 만들었대요 뭐가 전쟁의 결화로서 새로운 나라들을 만드는 게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목적이 뭐다 발전 개발하는 거죠 국내 산업을 뭐하기 위해서 바로 새로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자립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